여기 오늘 음성 화해단지에 왔습니다. 오늘 봄이라 꽃구경도 하려고요. 아 너무 꽃향기가 너무 좋네요 실내인데도 꽃향기가 쭉 퍼지네요. 너무 좋아요. 평영색색의 꽃들과 달콤한 꽃향기 너무 좋네요. 너무 좋네요. 너무 좋다. 여기서 살고 싶어요. 너무 좋아서. 플레마피스 너무 좋다. 그냥 오늘 하루가 아닌 여기서 계속 살고 싶네요. 아 맞아. 너무 좋다. 진짜 온갖 식물들이 쫙 있어요.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기 축제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텐데 여기 커피나무도 있고요. 지금 커피가 몇 개 달리긴 했네요. 여기는 고무나무 진짜 오늘 가기 싫어요. 너무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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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쁘다 오~~ 오~~ 이해수에서